오늘 괜찮겠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아니요, 제가 편합니다. 초면이죠? 아니요, 제가 경지 누나랑 같이 신촌에서 술 한 잔 한 적이 있어요. 류경진 누나랑 MBC거든요, 제가. 아, 술 한 잔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때 술을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술자리에서 같이 뵌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얘기하는 건 혁재형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저 이건 제 개인 방송이고요. 어? 개인 방송이야? 항상 저 일상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사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김기수라고 합니다. 쿤티비? 쿤티비? 네네네. 제 최군이어가지고요. 쿤티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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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니, 이제 생각보다 얼굴이 나보다 커서 괜찮았어요. 연예인 중에 나보다 얼굴 커가지고. 네, 몇몇 없죠. 몇몇 없어? 뭐 퀄트형 빼고는 없었어. 퀄트형들도 참, 네. 아, 되게 크셔. 골격이 크셔. 넌 살이 많은 거고, 그지?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자랑이에요, 참. 네, 알겠습니다. 뭐 자기 관리 그런 거 안 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메이크업인데 하고 오셔가지고. 방송하세요. 네. 어, 형님. 에이, 김성영. 형이,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또 기수씨 메이저. 매니저, 내 매니저야. 우리 커피 사왔어? 아니,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았어요? 문 닫았으면 알아서 사와야 돼. 지금 연예인이 먹고 싶던데, 알아서. 아니, 지금 타고, 타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콜롱에 왔다 와요. 오랜만이죠, 형님. 어, 그럴까요? 앰퍼로도 인사드리고, 캔으로도 인사드렸던 우리, 의리 있는 형님. 황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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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야, 살이 더 쩔이잖아. 네, 좋습니다. 누구한테 지적이 하세요? 작전을 했거나, 뚱뚱해지려고. 네, 이렇게 하고 풍선 먹고 살쪘습니다. 컨셉 좋아. 너 우리 회사로 들어와, 기수도 있고. 아, 진짜요? 진짜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진짜. 형님 20개씩 돌려. 얘가 뭐 쓸모가 뭐가 있어? 밤 들은 거. 너 무대에서 피똥 쏴봤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피똥을 한번 쏴봐야지. 아, 이 바닥에 이렇게 들었구나 생각이 들어. DJ 하시는. DJ도 하고 있고. 지금, 저기, 대학교 교수질도 하고 있고. 네, 들었어요. 그때. 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오늘 진행자잖아. 나한테 잡아먹히면 안 된다. 아유, 아니에요. 이따가 들어가면 안 그럴 거지? 아니, 그럼요. 그냥. 그때 저도 이제 명수 형 따라다니면서 저도 이제 기계 취미로 만지거든요. 아, CDJ? CDJ까지는 제가 못 만들고, 에어로 있잖아요. 에어로? 아, 그거는 DJ 추게도 못 겪고. 네, 돈이 없어서 그걸, 아니 그래서 취미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다고 하시네. 아니세요, 그래서. 싸대기 맞아. 내가 지금 마음이 착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성원 누나한테 그때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신다고 춘자 누나와서. 춘자는 MBC에서 좀 방송에 하시잖아요. 그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음, 나랑 거의 춘자 씨랑은 너무 이렇게. 씨예요? 되게 친하지 않으세요? 어, 되게 친한데 지금 방송이잖아요. 아아아. 그년이라고 그랬어요. 아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틀려. 음악 트는 스타일이나 선언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좀 가도 들어 봤어요. 네, 많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서로.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진짜 힘들겠다. 뭐 좀 많이 사줘요. 아니, 또 월급이 있는데. 정직인 직원이니까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 좀 챙겨줘야지. 아니, 뭐. 흰색이 묻어오지. 터치하지 마. 가뜩에. 소문도 안 되는데. 터치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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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배님이시죠. 제가. MBC 16기인데. 우리. KBS. 그. KBS 16기. 근데 이제 연차. 저희는 2년에 한 번 뽑기 때문에. 네. 자꾸 내가 나이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나이 많아 보여요? 네. 아니야. 저 저기. 나이 많아 보여요? 중학교 때. 조용히 하세요. 중학교 때까지 내려가세요. 혼잣말인데. 또 이렇게 하고. 너의 식으로 하겠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참. 개그 배우려고 대학로 갔을 때. 그 때 이제 스마일 매니아 뭐. 아. 네. 아 맞다. 제가 그때 한창 대학로에서 날렸었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죠. 네. 그 멋진 모습이 딱 대학로 그러면. 갈갈이 극장 쪽으로 올라갈 때. 쫙 퍼져요. 지망생들이랑. 네. 그때 조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홍해바다 갈라졌죠. 제가 딱 등장하면 제가 모세인 줄 알았어요. 쫙 갈라져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네. 뭘 많이 해. 네. 사진 보면 전시회 같은 것도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아. 서로 대만 하고.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누가 사겠어요. 근데 여러 번 하다보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멤버. 사진 찍는 멤버. 연예인 멤버 중에서는. 감각적으로 찍는 게 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네. 그. 엔사에서도. 저를 좀 밀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러면. 개인 말고 단체. 연예인 그. 단체. 하려다가. 네. 서로 좀 더 실력을 쌓고 하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취미로 막 찍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아직. 잘 치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펜스 스포츠를 조금. 뭐 좀 하니? 춤 좀 추니? 아유. 전혀. 몸 치죠? 아. 나 여기 되게 대 선배님. 아니요. 대 선배님 같아. 일부러 머리도 저렇게. 아니 아니야. 일부러 아니야. 요즘에 포마드 위하잖아. 포마드 위하니까. 포마드 한 번 더. 약간 맞는 것 같아서 언니. 그런. 없었는데. 살짝만 좀. 네네. 가르쳐주면 할 수 있나요? 나 그럼요. 선배님 따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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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죠? 아니에요. 원래. 군TV. 원래 이런 사람 아니죠? 응? 네. 괜찮네요. 이거 올라오는 거야? 실시간으로? 네. 네.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네. 아 그리고 방송 중에 저희가. 아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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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방송 중에서 저희가. 이걸 틀어서. 그런데 말을 잇는 걸. 실시간. 좀 더. 일어나는 게. 아니. 아 그게. 캐치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대답도 듣고. 여기 뭐 2에 박혀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 맘대로 막. 네. 욕만 안 하면 되잖아요. 계속 욕만 안 하면. 안 하는 것만 아닌데. 가끔 떤지는 건 돼요. 아. 제가 보면 sbs 정지 먹은 적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니 욕도 아니었어 그때 욕할까봐 지금 나는 그때 당시 욕도 아니었어 야이놈아 이랬어 아 그래요? 야이놈아 그랬더니 정지 먹었어 3개월 라디오 아 라디오에서요? 라디오는 또 아니 저희는 원래 욕해요 저는 원래 욕하면서 방송 저는 되게 청순한 사람이라서 욕을 잘 못합니다 아니 라디오가 좀 우리 단면을 피울까? 예예예 우리 단면을 피울까? 네 우리 단면을 피울까? 네 아래쪽으로 피울까? 이렇게 잡아서 아래쪽으로 피울까? 네 네 아래쪽으로 피울까? 네 아래쪽으로 피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